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상통 개리직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서 컴퓨터 일반을 강의하고 있는 유수라고 합니다 제 첫 인사를 드린 이유는 이 영상은 개리직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올바른 개리직 강의 선택 요령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인사를 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개리직 강의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이미 제 강의를 수강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이 영상 보실 필요 없습니다 영상 끄시고 시간 없으시니까 강의 들으러 공부하러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개리직 시험을 준비하려고 마음먹고 계신 분들 무엇보다 이제 강의 올바른 강의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물론 저는 유상통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유상통을 수강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의심 가잖아요 끊임없이 의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의심하시고 또 찾아보시고 검색하시고 신중하게 강의를 선택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개리직 직렬은 다른 시험 직렬과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력 직렬인 소방직이나 경찰 행정직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인원을 선발하다 보니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다양한 일타 강사님들 유명하신 강사님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개리직 시험은 아무래도 약간은 소외된 직렬이다 보니 개리직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강사님들도 적고요 강좌 사이트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잘 만들어진 컨텐츠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리직은 어떤 강좌를 선택하느냐가 일단 여러분들 합격을 좌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신중하게 정말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 과거부터 쭉 온라인 강좌에 대한 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쭉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 개리직 강좌 선택하시는 요령을 알려드릴 테니까 담이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말씀대로 한번 검증을 해보세요 검증을 해보고 신중하게 신중하게 여러분들 분석하시고 판단을 하셔서 강의를 선택하시라 단순히 브랜드만 보고 단순히 어떤 그런 광고에 현혹돼서 여러분들 선택을 하신다면 나중에 정말 정말 후회하십니다 개리직 강좌 선택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제일 요즘 많이 나오는 것들이 평생 패스, 영원 프리 패스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제가 잠시 뒤에 그런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의 합격이 중요한 것이지 평생 개리직 준비할 거 아니잖아요 평생 패스 얼핏 듣기에는 좋아요 뭐 맘 놓고 추가 결제 안 하고 계속 평생 동안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왜 유상통은 평생 패스가 없을까? 영원 프리 패스 황급반이 왜 없을까? 이런 의문점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이트들이 그러한 유상통의 약점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걸 약점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가지고 계속 댓글 알바 작업을 합니다 유상통은 비싸다 유상통은 황급반 없어요 유상통은 영원 프리 패스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평생 개리직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영원이라고 하는 이 물론 황급반이라고 하는 그런 거 있는데요 저희는 황급을 해드리면 회사 문 닫아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합격자가 있기 때문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현실이 그래요 제 이제 과거 이야기부터 쭉 한번 온라인 강좌가 흘러온 과정들을 좀 설명드리면서 올바른 강좌 선택하는 요령을 좀 안내해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1998년도에 1998년, 와 그때 처음으로 온라인 강좌를 시작했어요 벌써 20몇 년이 지났군요 아주 우연히 온라인 강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온라인 강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저는 대한민국 온라인 강좌의 첫 처음으로 출발한 사람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칠판에 빔 프로젝트를 쏘는 그러한 강의 방식이라거나 또는 전자칠판 이러한 것들도 제가 처음으로 온라인 강좌에 도입을 했고요 그러한 것들을 보시고 이제 입시 쪽이나 또는 공무원 쪽에 계시는 강사님들이 활용을 하셔서 지금은 널리 퍼지게 되었죠 지금까지 거의 20년 넘는 세월을 온라인 강좌를 해오면서 그 역사나 이러한 것들 과정을 잘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저는 정보처리 기사라고 하는 온라인 강좌를 쭉 해오다가 2010년도 원래 계리직 공채 시험이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08년도 때는 제가 계리직 시험이라는 걸 몰랐어요 정보처리 기사만 열심히 강의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2010년도 시험 대비로 2009년도쯤에 많은 수강생 분들이 계리직 시험에 컴퓨터 일반이 있는데 좀 강의를 해달라고 하도 요청을 해서 뭐지 이게? 그래서 검색을 해보고 아 이제 계리직 공무원이라는 걸 알게 되고 아 컴퓨터 일반 과목이라는 게 있구나 하도 요청들 하셔서 그때 문제풀이 반을 급하게 개강을 해서 그때 이제 서비스를 시작한 게 처음 이제 계리직 강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0년도 중반 정확히 몇 년도 기억 안 나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정보처리 기사와 계리직 같이 병행을 하다가 계리직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2000년도 중반에 이제 정보처리 기사 강의는 그만두고 계리직 공무원 강좌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제가 이제 2010년도부터 합격자를 배출해 오기 시작해서요 2010년도는 아니더라도 2012년도, 14년도, 16년도, 18년도, 19년도, 21년도, 22년도까지 7회 동안 최다 합격자를 그때부터 배출해 왔고요 거의 70% 넘는 계리직 합격자를 저희 유상통에서 배출해 오고 있습니다 자 뭐 처음 오신 분들은 설마 하실 거예요 어떻게 70% 가까운 합격률을 한 사이트에서 유명한 사이트도 있던데 사이트들 굉장히 계리직 관련된 사이트 광고 엄청나고 계리직으로 검색만 해봐도 엄청난 사이트들이 있던데 어떻게 70%를 혼자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저희에게 소명을 하라고 공문이 왔었어요 저희 사이트뿐만 아니라 타 사이트들이 저희를 경계를 하니까 광고 문구나 저희들이 사용하는 메인 홈페이지 타이틀 문구나 이런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을 게 없을까 결국 그래서 어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딘가에서 그런 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한 모양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실제로는 7회 연속 최다 합격자를 배출해 왔지만 2012년도와 2014년도에는 합격자분들에게 증빙자료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6년도, 18년도, 19년도, 21년도, 22년도 합격자들은 저희가 이럴 걸 미리 대비해서 정말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안 그랬으면 어떨 뻔했나 싶은데 합격자분들의 모든 증빙자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을 했고 그리고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7회 연속이지만 아쉽게도 두 회분은 저희가 인증을 하지 못했으니 저희가 자료 제출 명확하게 확인을 한 5회 연속 이거는 사용하는 건 문제 삼지 않겠다 증빙했으니까요 그래서 7회 연속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사용하지 못하고 5회 연속, 개리직 최다 합격자 그리고 2022년도에는 개리직 필기 합격자 4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문구에 보시면 개리직 필기 합격자 400명 돌파 5회 연속 최다 합격이라고 하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심이 되신다면 저희 유상통 홈페이지의 메뉴 우측에 보시면 합격 후기라고 하는 합격수기 게시판이 있으니까 합격수기 게시판에 가셔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몇 천 건의 수강후기가 있습니다 누적된 수강후기들을 보시고 이것이 조작된 수강후기인지 의심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끊임없이 의심해 보셔야 돼요 과연 이것이 조작된 합격수기인지 진실된 합격수기인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리직 올바른 강좌를 선택하는 요령 첫 번째 이건 개리직뿐만 아니라 모든 직렬, 모든 시험이 당연한 겁니다 합격자가 많은 강좌를 선택하라 합격자들이 추천하는 강좌를 선택하라 그마저도 믿지 못하시겠다면 가까운 우체국에 가보세요 개리직에 근무하시는 분들 물론 그분들 중에는 2008년도 공채 이전부터 계신 올해 근무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공채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지 못하시겠지만 조금 젊은 분들이다라고 싶을 때는 개리직 시험 준비하러 왔는데요 어떤 강좌 수강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라고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대부분의 저희 합격자분들이 전국 우체국에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유상통을 추천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시고 판단하시되 합격자가 많은 강의 합격자가 많은 사이트에서 공부하시고 그 강의를 선택하시면 안심하고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유상통 강좌는 5회 연속 최다 합격자를 배출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필기 합격자를 400명을 돌파해서 영상도 찾아보시면 저 유상통 영상으로 찾아보시면 또는 저 유상통 홈페이지에 오셔서 유상통 안내 메뉴에 보시면 아마 유상통 스토리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다양한 유상통 소식들 있으니까 거기에 저희 합격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오프라인 면접 특강 그런 영상들 보세요 사진은 조작할지 몰라도 영상을 조작할 수 없잖아요 저희 합격자분들 모두 모여서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들 이러한 것들 보시면 아 유상통의 400명 이상 합격자 이러한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의심하시고 검증하시고 그리고 결정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 합격자 많은 곳을 선택하라 그런데 온라인 강좌를 처음 시작했고 온라인 강좌를 사랑하는 그러한 한 사람으로서 최근에 온라인 강좌들의 행태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전부터 저는 굉장히 우려를 생각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수능에 아주 일타 강사로 유명한 국어 강사 한 분이 베트남에 베트남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아르바이트생들을 차려놓고 댓글 부대를 만들어서 타 강사를 비방하고 자신을 홍보하는 조직적으로 이런 행태들이 일어나는 것들 신문지상에서 여러분들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계리직이나 이런 파트에서도 만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강의 안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보면 계리직 시험 임박해서 저희에게 많은 전화가 와요 그때 와서 후회하시는 분들 우시는 분들 많습니다 설마 뭐 그러시겠지만 정말 많이 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 잘못했다 이제야 알았다 내가 낚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후회하시는 그렇지만 그때 와서 갈아타자니 때도 늦었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미 시험은 임박했고 그래서 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 가슴 아파요 정말로 믿으시거나 말거나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 낚이지 말자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여러분들께 끊임없이 의심하고 검증하라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유명세 어디서 광고하는 거 보고 아유 황급반 있다니까 평생반 이 황급반과 평생반 뭐 계리직뿐만 아니라 수능을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시험까지 뭐 이제는 모든 사이트가 황급반이 없고 영원 프리패스 반이 없는 곳이 없을 거예요 저희는 황급반 영원 프리패스 반이 아니라 돈 워리패스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생소한 돈 워리패스라고 하는 패키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기간 동안에 계리직을 수강하시는 동안 걱정하지 않고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다 이것이 저희의 목표고요 주로 이제 유상통을 공격하는 건 그거예요 할인 많지 않고 비싸다 황급반 없다 평생반 하는 게 좋다 그런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유상통 합격자분들께 한번 여쭤보시면 나중에 면접하실 때 미안할 정도로 너무 많이 받아서 미안할 정도다 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수강료가 아깝지 않다 이건 합격하시지 않으셔도 계리직 시험 임박해오면 다 저희 수강생 분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계리직 수험생 여러분들과 희노애락을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이트에 보면 합격자분들이 지금 오늘도 콜라, 호두과자 지금 계리직 합격자분들이 천안 우정교육원에서 연수를 받고 계세요 저희 합격자분들이 천안 호두과자, 콜라를 보내오고 계십니다 저희 유상통의 전통입니다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합격하시면 유수가 좋아하는 콜라를 보내셔야 된다 그래서 장난으로 콜라 강제징수반 우리는 환급반이 아니라 콜라 강제징수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맙게도 잊지 않고 합격하신 분들이 많은 선물들을 보내와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유상통 스토리에 보시면 그런 내역들 쭉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환급반이나 또는 영원패스라고 하는 어떠한 마케팅적 요소에 여러분이 속지 마시라 가장 중요한 건 평생 계리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계리직 합격하고서 환급받는 것도 물론 좋지만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계리직 합격입니다 누가 과연 여러분들 계리직 합격을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누가 함께 해주느냐 이것을 보셔야 돼요 요즘에는 저희에게 사용되던 멘트를 따라 하더라고요 계리직을 전문적으로 계리직 수험생들과 함께 해주는 곳은 유상통 뿐입니다 라고 많은 합격자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타 사이트들에서 이용을 하더군요 제가 개탄스럽게 생각하는 온라인 강자 사이트들 아까 잠깐 댓글 부대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들도 그러한 만행 저는 만행이라고 정말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걸 자행하고 있어요 정말 절박하지 않습니까? 우리 수험생분들 평생 직장을 얻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광고로 또는 댓글로 낚아서 물론 그것이 거짓이 아니면 모르겠지만 일부 과장된 그러한 내용들로 댓글로 여러분들 현혹시키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잘 말씀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고 절대 낚이지 말자 첫 번째 신중하라 검증하고 또 검증하라 두 번째 낚이지 마라 올바른 강자 선택 요령입니다 두 번째 낚이지 말자 자 계리직 관련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하시는 건 일단 계리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의견이 중요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카페를 검색하실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 들어가실 겁니다 저 유상통도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요 저희는 과거에는 카페 운영을 하지 않았어요 시험 준비하는데 카페에 가서 글 쓰고 뭐하고 하는 것도 시간 낭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카페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중립적으로 운영되는 정말 수험생들을 위한 카페가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특정 업체가 이 카페를 인수하면서 이제 계리직 카페는 순수한 수험생 여러분들만이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유상통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계리직 카페들은 업체에서 운영을 하거나 또는 업체와 연결돼서 특정 업체와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순수한 카페가 일단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상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유상통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 유상통 카페는 저희 유상통에서 운영한다는 것을 계리직은 유상통이라는 제목으로 유상통에서 운영한다는 걸 알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유상통에서 올리는 모든 글들은 유상 에듀온이라고 하는 저희 아이디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유상통 카페를 오픈한 이후 지금까지 유상통 홈페이지를 오픈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개의 조작된 댓글이나 글이나 이미의 글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십몇 년 전부터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에이 설마 지들은 안 할까? 나한테도 다 한다면서 지들도 하겠지라고 생각들 하시기 거기 때문에 굳이 믿어달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영상 저희 직원분들도 보실 거고 제가 저희 직원분들에게 카페 가서 댓글 달아라 하청업체를 뒀다거나 그런 적도 없고요 거꾸로 저희 직원들은 카페에 임의로 아이디로 가입을 해서 댓글 단다거나 그러면 퇴사시킨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여러분들의 정보 공유의 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믿으시거나 말거나 그런데 어쨌든 탑카페들 여러분들 절대 낚이지 말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알바들이 활동을 합니다 솜생같은데요? 아니에요 제가 그걸 구분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오랜 세월 동안 그런 것들을 봐왔지 않습니까? 저는 딱 보면요 글 제목만 봐도 알바인지 아닌지 알아요 거의 90% 이상은 간별을 해냅니다 일단 이전에 쓴 글들과 댓글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 무슨 강좌가 좋을까요? 무슨 강의 무슨 강의 막 추천합니다 뭐 당연히 유상통 강의 사이트 오시면 다 유상통을 추천하겠죠 그러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저희 사이트 직원이나 저희 관계자가 수험생 인척하고 거기다가 유상통 강의가 좋습니다 라고 홍보하는 댓글을 썼다거나 그러한 짓거리를 저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저희 카페뿐만 아니라 탑카페 어떤 블로그 어디에서든지 그런 행위를 했다면 제가 강의를 은퇴하겠습니다 제 자존심으로 엄청나게 큰 돈을 벌고 대성화하지 않았어도 꾸준히 꾸준히 나름의 어떤 뚝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지금까지 그 자존심 하나로 살아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짓거리를 하지 않습니다 유상통에서 강좌 유상통을 추천하시는 분들은 다 저희 수강생 분들이에요 100%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저희가 안 하니까 그런데 저희 사이트도 어쨌든 의심해 보세요 의심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그리고 검증해 보세요 자 그러면 그 댓글을 쓰신 분들의 이전 글들과 이전 댓글들을 보셔야 돼요 이전 글들과 이전 댓글들 쭉 보시면서 보면 알바성 글들임을 볼 수 있어요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들한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특정 사이트에서 뭐를 막 뿌리는 예를 들어서 무슨 자료를 뿌린대요 받아가세요 이런 거 왜 친절하게 여러 번 막 적을까요? 시험공부하기 바빠 죽겠는데 글쎄요 저희는 저희 카페에서 저희 유상통 회원분들 그렇게 막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무슨 이벤트 한다 그래서 아 그 이벤트 하니까 뭐 받으세요 막 이러시는 경우 거의 못 봤어요 바빠 죽겠는데 내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뭐 이벤트 하니까 쿠폰 받으라고 그거를 왜 여러 번 막 올릴까요? 은근히 유난히 그쪽 강자들을 강조하는 글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쭉 보인다 물론 중간중간에 수험생인 척 하는 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보면 딱 보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알바를 하냐면요 그 사이트에서 외주를 주는 거예요 외주를 주면은 거기서 엑셀 시트에다가 아이디 수백 개에서 수천 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아이디별로 가상의 인물들을 다 정리를 해놓습니다 이 사람은 30대의 주부고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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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향으로 글을 썼고 이것들을 다 정리해놔요 그리고 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정리된 거에 어긋나지 않게 글들을 씁니다 그러면 홍보글만 쓰느냐 아니에요 수험생인 척 뭐 막 힘들어하는 글도 쓰고요 중간중간에 그런 글들을 써야 알바로 의심받지 않으니까 뭐 학습과 관련된 질문도 막 이렇게 올려요 중간중간에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수험생인지 댓글 알바인지 절대 거의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교묘하게 가상의 캐릭터로 매일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수백 개 수천 개 아이디를 번갈아 가면서 올리면서 댓글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낚이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강의 선택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검증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속았나 싶어서 검증해보세요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하 나 낚였구나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제대로 된 강의 들으셔야 합니다 나중에 시험 임박해서 그때 가서 눈물 흘리면서 전화하지 않으시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카페 댓글 알바들에 낚이지 마시라 제가 매일 가서 보고 있는데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90%가량이 가짜 글 댓글 알바들의 글로 운영되고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판단하세요 저는 어디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90% 이상의 올려진 글들 거기에 댓글들 여러분들이 물어봐요 무슨 강의 들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직접 여러분이 글을 올릴 수도 있어요 댓글이 막 달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 댓글 달린 분들의 거의 80%, 90%는 알바인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믿지 마시고 검증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의심하고 의심하시고 검증하시라는 거 두 번째 절대 낚이지 않도록 낚이지 않도록 댓글 카페들의 댓글 알바들 조심하시라고 하는 거 세 번째 강의 제작 방식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제가 왜 과거 온라인 강좌를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옛날 이야기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냐면 온라인 강좌가 발전해 오면서 쭉 진행되어 오면서 우리 강사님들에게 어떤 급여를 드리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 번째는 비율제입니다 강사님들에게 수강료의 몇 퍼센트라고 하는 비율로 강사님들께 지급을 해드리는 방식이 있어요 주로 이제 유명 사이트 유명 사이트도 잘 거르셔야 돼요 하여튼 유명 사이트 특히 이제 행정직이나 경찰직이나 이런 데 유명한 사이트 한 두세 군데 있죠 그런 곳은 이제 비율제 그것도 이제 일타 강사님들의 경우가 주로 이제 비율제로 계약을 합니다 원래 일타 강사님들은 뭐 파워가 워낙 세시기 때문에 업체가 갑이 아니라 그 일타 강사님들이 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율제로 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6대 4다 그러면은 뭐 강사님들이 60% 가지 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보통 뭐 강사님들이 40% 업체에서 60% 뭐 이렇게 그 비율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비율제 그러면 이제 비율제가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건 이제 공식 용어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쪽 업체에서 매절 방식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원래 이제 매절 방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온 용어냐면 교재 집필에서 나온 용어예요 교재를 집필할 때 한 페이지 당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을 책정해서 예를 들어 한 페이지 당 몇 천 원 그러면 이제 뭐 300페이지 짜리다 그런 거 곱해서 이제 그 비용 주면 끝 이렇게 되는 그 방식이 있어요 두 번째가 이제 출판사의 인쇄 방식이 있죠 인쇄 방식은 비율제와 비슷한 거예요 인쇄 방식은 책이 얼마나 팔리느냐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작가에게 주는 이 방식이 인쇄 방식이고 그 다음에 매절 방식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한 권이 팔리든 10만 권이 팔리든 그냥 한 페이지 당 얼마 그러니까 얼마나 팔릴지 모르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냥 작가에게 한 페이지 당 얼마씩 해서 300페이지에 얼마 이렇게 딱 주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대박났다 그러면은 그 업체가 다 갖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작가분은 하 이게 이렇게 대박날 줄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용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공무원이나 수능 이쪽 온라인 강자도 매절 방식 강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매절 방식 강자는 뭐냐면 강자 한 강자당 예를 들어서 10만 원 얼마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매절 방식을 안 하기 때문에 뭐 10만 원, 15만 원 이런 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만 원씩 해서 10강 그럼 100만 원 20강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비용 책정하고 몇 강을 제작할 건지를 딱 정해서 강사님들께 드리고 끝이에요 나머지는 수익이 얼마가 발생하든 피해를 보든 어떻게 되든 업체가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왜 공부하는 여러분들께 무슨 온라인 강자 강의 제작 방식까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매절 방식 강의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그냥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강자당 10만 원, 15만 원 뭐 이 정도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아마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30강, 40강 이렇게 딱 정합니다 그리고 그 강자 안으로 맞춰라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휴 어느 업체는 큰 업체인데 그런 업체는 설마 아니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개리직 관련된 사이트들이 강사님과 비율제로 물론 강사님들과 업체와의 계약관계는 공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유상통위회에는 거의 또 완전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대부분 매절 방식으로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 매절 방식 여러분이 강사의 입장이 돼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강사의 입장이 됐어요 비율제 강의 어 근데 여기는 개리직의 대세인 곳이야 많은 강사님들이 저희 유상통과 함께 강의를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연락도 많이 오고 하지만 왜 그럴까요 그렇죠 비율제고 워낙 많은 수강생 분들이 선택을 하고 있고 그 비율제로 강사님들이 많은 부분을 가져가시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더 노력할 수밖에 없죠 더 많은 수강생이 수강을 하게 되면 강사님들 수익을 더 가져가시게 되는 거니까 저희도 강사님들과 비율제로 개리직 관련 모든 강좌를 비율제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정말 일타 강사님이 아닌 이상 정말 대형 사이트가 아닌 이상 이 비율제 계약이라는 게 정말 어려워요 많은 비용을 광고비로 써야 하기 때문에 비율제로 강사님들에게 많은 비용을 드리고 예를 들어 6대4 계약을 해서 60%를 회사가 갖는다 하더라도 그중에 많은 비용을 광고비로 지출하게 되면 실제로 회사 운영비나 이런 거 제압하면 회사는 남는 게 없어요 도저히 이거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 이게 제가 강의도 하고 있지만 저희 세진해주라고 하는 온라인 작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단순한 비율제와 광고를 함께하기가 어렵다 어마어마한 광고들을 하고 있잖아요 저 유상통 광고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광고는 단순히 그냥 네이버 키워드로 그냥 검색했을 때 보여지는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SNS나 이런 데서 올려지는 것들 SNS에 홍보 자료 올리는 것 이런 정도밖에 저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서울 시내 보세요 버스, 지하철 온통 온라인 강좌 사이트들로 도배가 돼 있잖아요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비용들 이런 비용을 지급하면서 강사님들께 비율제로 지급을 하게 되면 운영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매절 방식으로 강의는 어떻게든 강의만 만들어라 파는 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자신 있는 거죠 마케팅 회사인 거예요 교육업체가 아닌 겁니다 정말로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육업체에 이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온라인 강좌 사이트들은 진정한 교육을 하는 그런 정신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마케팅 업체들이 많아요 강의는 만들면 되는 거고 우리는 마케팅할 능력이 있으니 얼마든지 팔겠다 정말 부러워요 저도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 것들 저희가 마케팅 능력을 더 갖추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마케팅 없이 제가 항상 저희 직원들에게 보여줄 게 있으면 있는 데이터만 그대로 그게 진실되게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 있게끔만 최대한 노력해라 더 이상 포장하지 마라 저희 기획팀에서 항상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 정직하다 우리는 너무 정직하다 좀 더 부풀릴 수도 있을 텐데 제가 그런 거 다 커트해버리니까 진실되게 있는 데이터만 보여줘도 우리는 충분하다 그래서 제대로 된 강좌가 만들어지려면 강사님들에게 제대로 된 어떤 대가가 돌아가야 더 노력하고 더 좋은 강좌가 만들어져요 여러분이 강사님이면 어느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 강좌당 10만원씩 받아서 40강으로 무조건 끝내라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가 없어요 컴퓨터 일반은 어떻게 40강 50강으로 끝냅니까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강사님 잘못이 아니라 그 업체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40강 이걸로 끊어주세요 예산이 그것밖에 안 나왔어요 더 이상 못 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제대로 된 강좌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사후관리 될까요 강사님들의 답변 제대로 될까요 저희 유상통 이용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의 질문군 올리면요 하루 안으로 답변 다 달립니다 저희 며칠 안으로 답변 안 달리면요 강사님들에게 계속 독촉전환 알리고요 강사님들 많은 우리 유상통과 함께 하신 강사님들 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유상통 같은 것도 없다 이렇게 아주 그냥 강사님들 힘들게 하는 곳 없다 저희는 또 요청하고 또 요청하거든요 왜 그만큼의 대가를 드리니까 그만큼의 대가만큼 더 열심히 하시라 괴롭혀 드립니다 저희가 강사님들을 괴롭혀야 더 좋은 컨텐츠가 나오고 더 좋은 강좌가 나오고 그거로 인해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오해니까 오해라고 할게요 오해 연속 최다 합격자 22년도 40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매절방식 강의로 제대로 된 강좌를 만들 수가 없어요 강사님 성의도 있을 수가 없고 그냥 한 강좌 만들고 일당 받으면 끝인 거예요 온라인 강좌 사이트들에 이런 민락까지 댓글 알바 강의 제작 방식 이런 것들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제가 드린 말씀을 유상통 그렇다고 무조건 들으질 않아요 유상통 들으면 됐어요 게리직은 그걸로 끝이야 속은 것 같아도 선택하시면 절대 나중에 가서 속은 게 아니구나 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단순히 유명하다고 해서 아니 거기가 공무원으로 유명합니까? 다른 직렬로 유명하지 그런 걸로 인해서 아유 카페에 가서 봤더니 막 전부 거기만 추천해 그래서 선택했어요 나중에 낚이고 나서 낚인 것을 알고 후회했을 때는 이미 떼는 늦었습니다 내 지나간 시간들 내가 투자한 돈들 뒤바뀌어버린 내 인생의 길 뭘로 보상 받으실 거예요? 평생 패스로? 평생 게리직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보상을 받으시겠다면 괜찮습니다 선택대로 하시면 되겠죠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보셨다면 제가 드린 조언대로 한번 검증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뒤져보시고 찾아보시고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넘쳐나는 정보들 그 정보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각 선생님들의 수강후기가 있어요 수강후기 정도는 보셔야죠 우리 사이트 봤더니 수강후기 수백 개가 있는데 다 좋은 말만 있어요 별 다섯 개 하다 뒤로 계속 가세요 뒤로 계속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진짜 수강후기들이 보일 거예요 그 글들을 읽어보세요 계속 가세요 그 정도 노력은 해야지 내 인생을 좌우할 강좌를 선택하는 건데 그 정도 노력 없이 그냥 단순히 누가 좋 테니까 선택하시려고요? 유상통 좋 테니까 유상통 선택하시려고요? 검증하세요 찾아보세요 그 정도 성의는 있어야지 뒤로 계속 가 보세요 그러다 보면 중간중간에 하나하나 진짜 합격수기들이 보일 거예요 그럼 그 다른 것들이 다 조작된 글들이에요? 일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그 정도 성의 있어야지 그래서 만들어진 가짜 데이터냐 진실된 진짜 데이터냐를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세요 게리직은 타직렬과 정말 다릅니다 어떤 강의를 선택하느냐가 합격을 좌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상통에서 5회라고 해야죠? 5회 연속 합격자가 최다 합격자가 배출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합격자가 유상통에 나오는 거예요 합격자들 물어보세요 다 유상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험 끝나고 나잖아요 모든 카페들은 유상통으로 도배가 돼요 시험 끝나고 나서 합격 예측도 유상통에서 다 하죠? 합격 예측하는 데 거의 다 맞죠? 면접 준비 유상통에서 다 해주죠? 그것도 또 방법을 찾았더라 댓글 알바들이 보니까 나중에 유상통 비싸니까 거기서 듣고 합격하면 나중에 그냥 면접 학원 가도 그 비용이면 돼요 뭐 이런 전략을 짰던데 게리직 면접 쉽지 않습니다 필기 준비하시는 것보다 더 고통의 나날로 준비하셔야 되는 지옥을 맛볼 수 있는 게 게리직 면접이에요 수많은 합격자들이 보내주신 합격 데이터들을 저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게리직 면접의 노하우를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로 정말 하는 척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면접을 마지막까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목소리도 높아지고 한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우리 온라인 강좌 사이트들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사교육이지만 그래도 교육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운영되는 이런 회사들이 왜 점점 이렇게 마케팅 회사가 되어가는지 정말 진정한 교육을 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과 성공하고 싶어서 저도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참 마케팅 능력 없이는 안 되더군요 정말 힘들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행태를 보다 보다 못해 울분을 토하면서 진실된 얘기들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길어졌지만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께 전달됐을지 또는 몇 분이나 이걸 마지막까지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오라통 치미는 유수의 그러한 영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다만 정말 시간 낭비하지 않고 물론 유상통 들으면 다 합격이야? 이건 아니죠 유상통 안에서도 당연히 합격자 있고 불합격하신 분들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서의 싸움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게 좋죠 결국은 유상통 들으라는 이야기네 이 안에서 경쟁하시면 되죠 밖에서 경쟁을 하시려고 하세요 대부분의 합격자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 안에서 경쟁을 하셔야죠 이제 본격적으로 계리직 시험이 시작되면 왜 유상통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그때부터 하나하나 뼈저리게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 가서는 바꿀 수도 없고 돈도 시간도 다 이미 낭비가 됐고 후회는 되지만 어쩔 수 없게 되는 그러나 최종 결과는 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못 얻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께 한 분이라도 제 이야기를 보고서 저를 믿고 그냥 유상통 수강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열심히 검증해 보시라고요 단순히 그냥 누가 추천했다고 어디가 유명하다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이트 돌아보고 후기도 보고 후기도 끝까지 보세요 유상통 후기 보려면 끝까지 보려면 합격 수기만 수천 개인데 아이고 힘들겠다 어쨌든 보세요 보시다 보면 중간중간 진짜 수기들이 있어요 그게 진짜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검증하시라고요 가짜 거짓된 허위 만들어진 데이터 가지고 낚이지 마시고 안타까움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께 개리직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올바른 강좌를 선택하는 요령에 대해서 두서 없이 제가 쭉 이렇게 온라인 강좌 해오고 지켜오면서 안타까웠던 부분들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서 알려드렸으니 제가 말씀드린 것만 잘 여러분이 분석해 보셔도 왜 제가 저런 이야기를 했는가 이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고 뒤져보시고 의심해 보시고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강의 선택하시길 바라요 자 날씨도 춥고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어쨌든 연말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개리직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힘내셔서 내년 시험이 참 있었으면 좋겠네요 곧 12월이니까 어떤 발표가 있겠죠 그죠? 자 어쨌든 열심히 좋은 강좌 선택하셔서 열심히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가끔 유파발로 여러분들 비수강생 여러분들과도 소통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상통의 유수였고요 자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